책 한 권의 여유 라전 북카페 라전 북카페 북큐레이터 순천 책방심다의 김주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 씨는 작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잖아요. 네, 네. 유아라는 예쁜 아들이 생겼는데 아이 키울 때 참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요. 네, 맨몸으로 태어난 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것저것 살 게 많습니다. 한숨이 상당히 깊은데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뭔가를 하나 사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성원님은 필요한 물건 사실 때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고르시나요? 아, 글쎄요. 저는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편이라서 사실 제가 물건 구입할 때 가격 비교하거나 정보를 막 알아봐서 사거나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보통 아내들이 잘 챙기니까요.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고르고 결정하기 전에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상품평을 꼭 확인하고 고르는 편인데요. 실제 후기나 댓글에서 사용해본 사람들의 상품명을 보면 심리적으로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돼서 구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허위광고나 후기 조작, 댓글 아르바이트 등이 많아서 이것조차 믿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요즘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홍보 기사들,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마저도 다 조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댓글 조작 사건들도 참 많았고요, 요즘에. 네, 댓글 조작은 어떠한 일 아니면 상품 같은 것에 조작된 댓글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또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런 여론들이 사실을 가리고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나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고 더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댓글들 보게 되면 이렇게 내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동조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지금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에도 댓글을 악용하여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도 댓글을 조작한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참 흥미로운데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2015년 출간된 장강명 작가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 댓글부대입니다. 2012년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요.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인터넷 생태계가 악한 마음을 가진 소수에 의해 교란되고 특정 목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가 여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 실제 우리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서 왠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공개가 됐을 때. 책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댓글부대의 내용은 인터넷 여론 조작 업체인 팁말렙의 멤버가 진보성향 일간지 신문 기자에게 자신들이 해온 댓글 조작 사건들을 폭로하는 인터뷰 형식과 팁말렙이 실제로 현실에서 벌이는 일들이 교차하면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네. 책의 주인공이 3명이 나와요. 책의 주인공인 팁말렙의 멤버 3명은 20대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구구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뭔가 재미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여성을 혐오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해서 번 돈으로 유흥업소에 다니는 등 일그러진 청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처음에 댓글 조작 일을 할 때는 기업 상품평 그다음에 유학 후기 등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그런 것들로 용돈을 벌던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기업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를 다룬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고요. 이 회사 측에서 고용한 홍보대응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이 노동시태를 고발한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달라는 그래서 그런 의뢰를 받고 나서 이 3명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요. 노동자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사가 오히려 스태프를 착취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자고. 전혀 사실이 없는데 소문을 내는 거군요. 이런 소문을 내자고 회사에 제안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거절해요. 아, 그래요? 네. 거절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데 갑자기 수수께끼의 조직이 나타납니다. 하포에라는 이름의 조직이 나타나서 이 팀알렙 친구들에게 처음에 아까 회사에 제안을 했던. 악성 루머를 퍼뜨리자. 네, 퍼뜨리자고 제안을 실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작전이 완전 대성공을 이루게 되고요. 이 팀알렙 멤버들이 사실은 되게 부재껏 없는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이 이런 댓글 조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믿게 되고 약간 삐뚤어진 성취감 같은 걸 느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자부심까지 얻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팀알렙 멤버들이 하포회를 이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 여기서는 이철수랑 남산의 노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지령처럼 일을 받습니다. 현실 속에 저항 세력의 근거지인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를 무력화시키고 댓글로 무력화시키고요. 그다음에 10대들 사이에서 386세대를 비방하는 문화를 일으키라는 지시를 받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내용들로 책의 주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 얘기를 쭉 주은 씨가 해주셨는데 현실에서 있었다고 해도 이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스토리예요, 사실. 네, 맞아요. 책 읽다 보면 이게 진짜 소설인지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 일하는 내용은 적어놓은 이야기인지 되게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책을 표지와 함께 소제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책 자세히 보니까 각 장의 소제목들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각 장들의 제목은 독일의 나치산동부장을 지냈던 로제프 개벨스의 어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 제목들은 인터넷상에서 요제프 개벨스의 어록이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문장들이라고 합니다. 네, 소제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또 이 장강명 작가를 우리 주은 씨가 실제로 만나보셨죠? 네, 이분 쓰신 소설들이나 내용들 보면 되게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사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댓글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원님이 문장을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참 되게 거친 문장들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작가님 실제로 뵀을 때는 이 문장을 저 사람이 진짜 썼을까? 정도 생각할 정도로 되게 선한 얼굴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강력한 아무튼 개벨스의 어록을 인용해서 쓴 소제목들인데 또 이 장강명 작가가 좀 더 독기를 품고 글을 써야겠다 싶어서 마를린 맨슨의 아주 독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잠깐 마를린 맨슨의 Lock is Dead라는 유명한 곡을 배경음악으로 깔면서 제가 소제목 몇 개를 좀 읽어드리죠. 선전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매일 매시간 민중의 맥박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맥박이 뛰는지 듣는 것이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국민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심어줘야 한다. 대중에게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은 진짜 거북하네요. 실제로 개돼지로 우리 국민들을 칭했던 분의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네, 듣고 있으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들을 어두운 거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책의 내용 또 제목만큼이나 작가의 이력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자 출신의 작가죠? 네, 맞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기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원래 전공은 도시공항을 공부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문사에 입사를 해서 11년 동안 기자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장강명 씨 글을 읽다 보면 경쾌하고 날렵한 문체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의 힘도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면 현장감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작가의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상도 많이 했더라고요. 책 표지에 보니까 제3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밖에도 여러 상들을 수상했고요. 이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댓글 부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수상의 의미는 심사평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을 드러내므로써 궁극적으로 평화를 소망하게 하는 평화정신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글은 인터넷 저널리즘의 하나로 자리 잡은 SNS가 실시간 소통의 전파 효과는 물론이고 새로운 연대와 참여의 순기능을 가졌으나 그것이 사악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전 사회적으로 미치는 역기능은 예전에 나치 독일에서 자행했던 대중 조작과 흡사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장강명 작가는 이런 해박한 지식으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대중을 조작하고 있는 정치적 암흑 세력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으로 교활하고 사악한 음모가 앞으로도 행해질 거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끝으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은 씨가 함께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네. 저는 이 댓글부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경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진실을 헤아릴 수 있는 튼튼한 심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은 역시 좋은 책 읽기로부터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튼튼한 심한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 참 좋네요. 라전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북큐레이터 김주은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